개장 이후의 트렌드 살펴보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도리된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장 초반대 시장에 대한 숨구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해서 개별적인 뉴스에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개별적인 뉴스를 찾아간다면 애플발 뉴스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에서 오늘 밤 이어지게 되고요. WWCC라고 해서 세계 개발자 회의 이렇게 진행되는데 애플의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우선은 이를 앞두고 인텔리전스 AI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덧 가이드가 제공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재미나이, 오픈 AI의 채 GPT와 결합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이야기 나눌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애플의 다음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공개가 될 것인데요. 애플의 AI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크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IT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미국에서 관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관세 이야기가 강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멕시코에 대한 수입 차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배터리 업체에 대한 수입 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촉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에서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 초반 때에서도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주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개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관련해서 원전 전면 폐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체코, 루마니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국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원전 기술단에 대한 방안은 상당히 많은 수의 원전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주목들에 대한 개별 주요 뉴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많이 빠져 있었고 납법과 대인식에서 저가 매수세를 기다렸었던 파트 중에 하나였는데 체계권에 와서는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를 계속해서 좀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사 이익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주목들의 움직임이 동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날짜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고요.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11%를 돌파했다는 역대 최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내부에서는 새만금 지역 단체에서 기업들에 대한 시장 참여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외국계 자본에 대한 유치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연속적인 내용들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준비한 주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동밥 관련된 회사인데요. 전반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매출 부분 안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밥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체 전해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황화물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화물계와 황화물계에 대한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수혜주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조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에서 반등세가 보이고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차기 목표가는 6만 2천 원, 손졸라인 때는 4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